화이팅! 파이팅! 고통! 내가 날 어딘지 알지? 매달렸다.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어? 말이 안 돼. 와, 언니 미쳤다, 진짜. 돌에 착붙 붙어있는 것 같아, 여기 봐. 저기, 저거를 뒤진다고? 신기하다.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. 고마워. 고마워. 가자, 가자. 오, 언니. 저렇게 웃긴다고요? 미쳤다. 나이스. 가자. 저렇게 딱 뒤꿈치. 진짜 미쳤다. 저렇게 올라가는 게 대단하다. 잠깐만, 좀 더. 오케이. 저기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지. 진짜 매트를 모아. 오른손 왼쪽으로. 난 저 상태에서 매달려 있는 게 더 신기하다.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그냥. 와, 저 발꼬락으로 꼬집는 거 봐요, 돌. 이야. 어우, 손끝 아파. 내가 아파.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발이 저렇게 밀려버렸어. 아, 발이 그냥 밀려버렸어. 송현아. 너무 진지하시고. 이게 손이. 이마에 삐쳐졌다. 이 순간에. 언니 너무 멋있다. 그냥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. 어우, 머리 묶어. 머리 묶었어. 잘 내리니 무섭다. 야, 원래 다 자기 종목 하면 그래. 그렇지, 그렇지. 승부 형이 더. 이 피 자국 한 번 묻힌 거야? 아닌데, 아닌데. 피 자국이 있어. 아, 예. 저 클라이밍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제 눈에도 피 자국이 보이네요, 저기. 사람들이 막 많이 붙으니까. 피가 난다. 막 까지고 이러면서. 다시 도전. 언니는 손 떼도 발로 붙어 있을 것 같아요. 다인 언니. 다인 언니는 발바닥에도 왕 짜 있을 것 같아요. 나이스. 제발 여기서 나와라. 목 젖어서 나와요. 야, 숨 너무. 너무 차니까 숨 쉴 때도 공기가. 탄소가 아무래도. 차이나 힘내. 차이나 힘내. 제발, 제발. 차이나 힘내야 돼. 파이팅. 아, 진짜. 아이고. 아, 웃어. 아, 진짜. 아니야, 오늘은 아니야, 오늘은. 저 발이 진짜.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야. 너무 추워서 안 돼. 너무 갔어, 오른쪽으로. 아, 진짜. 저감 알지? 늘 이렇게 웃는 모습만 보였는데 또 저렇게 보니까 약간 씩씩되는 모습. 저 얼마나 무서워. 왜 눈치를 봐. 아, 이거 왜. 성현이 왜 눈치 봐. 눈치를 봐. 눈치를. 잠깐만. 가자. 투. 나이스. 가자, 가자. 아이고. 힘 빠졌어. 아이씨. 아이고. 언니, 우는 거 아니죠? 울었어? 화가 나겠지. 아, 힘이 이게 쭉쭉 빠지네. 멋졌어요. 다 눈치 말해. 언니,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사람이 거꾸로 나오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원래 여기는 쉽게 한단 말이야. 쉽게? 날이 추워서 그래, 날이. 언니 오늘 영화 구도잖아요. 니가 너무 차가워. 나 오늘 다리. 이미 이상현이는 집에 가고 싶은데 언니한테 말은 못 하겠고. 가방 사고 집에 갈 길을 했는데. 그냥 그거지. 언니 그냥 그만하고 갑시다. 헤이. 언니. 아, 근데 한 번 더 가고 싶긴 한데. 지독한 승부욕. 언니가 말은 못 하겠고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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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pah 가는 거야? 하하. 자비언니 가시는 거예요, 지금? 왜? 왜 제가 눈치를 봤는지. 아, 저기가 진짜 마이공안이다. 와, 어떻게 저거 혼자서. 안 돼, 안 돼. 아, 버텨.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나이스. 저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금.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드디어 입 속으로. 나이스. 나이스. 와. 성공, 성공. 즐겨봐 이 채널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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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